이 비행기의 비상용 장비와 비상 탈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Welcome aboard, Ladies and Gentlemen. We'd like to familiarize you with the emergency equipment and emergency evacuation of this aircraft. 휴대수 환불은 머리 위 선발이나 앞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B-ledsion BerÍS J-2000 savoir dirige, la poli-tasen B-ltss J-2000 savoirir, la poli-tasen B-ltss J-2000 savoirir, la poli-tasen B-ltss 등받침 휴대전화 이착륙 시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는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거나 좌석 앞 주머니 속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할 수 없는 크기의 전자기기는 이착륙 시 선반이나 가방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가 좌석 사이에 끼어 파손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감압 시에는 선반 속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이 때 산소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신다.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십시오.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신 후 유아를 착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일반석과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좌석 밑에 있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명복은 시리즈, 아이콘의 손잡이를 당기면 부풀어지며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고무관을 불어주십시오. 구명복은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부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기에는 모두 8곳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탈출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탈출 시 모든 불이 꺼질 수 있으며 이때는 복도 바닥에 켜지는 비상등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내렸을 때는 8종의 구명정이 펼쳐집니다. 비상탈출 시에는 8종의 구명정이 펼쳐집니다. 길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길에와 화장실에서는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석 앞 주머니 속의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에일라인과 함께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아はい 이 подарком 아시아나 아시아나